반갑습니다. 한강에 폐교물이 너무 난리받고 해서 40만평이 남다라는 그런 점수에 폐교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한강에 폐교물 공단에서 교민이 비유했습니다만 자기는 안강 음민 전체가 비유해야 될 그런 척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으로 보니까 냄새가 아주 겁내여서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해가 빠지면 냄새가 납니다. 또한 제가 폐교물을 받을 때 폐교물이나 임대에서 예를 들어서 안강에 공이 좋다고 땅을 싸가지고 싸달라고 이렇게 돈못따라 들고 와가지고 육동이나 대동이나 사동이라면서 가보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어디야 내겠다 해가지고 돈못따라 들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일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보면은 포항이나 영천 같은 데는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땅값이 상승하는데 한강은 땅값이 도로 하얀 한 일현식적이고 인구같은 정류 많이 줄었습니다. 한 3만명 인구가 현재 2만명 치명 가까지는 그런 현식에 처해 있고 또한 그 주변에 한강 세계문화유산이 옥산성이라던가 또 아니면 방산업체 또 가로산넘의 방산업체가 시장에 마시다시피 큰 아주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재 유용되던가 여러가지 흔히 전환도 폭발되면 망가음이 살인분산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재 그 만화는 대거 죄기물이 온다 하면은 도저히 저희도 몰라도 구성들은 아마 그곳에 잘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아주 넓게 생각하셔서 선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원 대표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영남교육재단 이사장님이 계세요. 그래 아신다 잘 아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룹골에 공당 부지를 세우기 위해서 동네까지 자기 선조부터 살던 동네까지 다 옮겼습니다. 공당 타지역으로 공당을 발전시키려고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공당을 발전시키려고 다 자기 살던 그 때부터 살던 고약당을 옮겨가지고 버렸는데 그게 자꾸 우리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는 패딩을 이런 경우가 온다 하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저는 뭐 얼마 전에도 내가 주시안을 켰습니다만 주시안이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주시안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저한테 치겠소. 내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평화는 또 사실적으로 우리 30만평 공당이 그거 산업단지 하는 거 행여나 분양이 돼가지고 전체 폐장된다고 삼계 동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안간 음명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만 잘 되면은 시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금단 3단에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전주민들은 행여나 분양이 되면은 폐기장 저거 확장 될까 봐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단만 해도 폐기장이 은서실업인데 그것도 우리 안간은 행정부에게 두루의 폐기장 대형제를 부른다 그니 정말 참 엄밀한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니 시장님 넓고 나랑으로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늘 참석한 건 여기 안강을 주소로 계시는데 저는 주소가 양동입니다. 양동인데 제가 오늘 참석한 이유는 환경이라는 게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는 게 싶습니다. 이게 어쩌면 경주 전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날씨가 조금 우위하거나 하면 저녁만 되면 양동에 백해한 냄새들이 올라옵니다. 끝까지 올라갑니까? 간혹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이제 날씨가 흐리나면 올라오면 저보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그럼 이게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소상하게 발명을 하게 되면 제굴의 침 뺏는 꼴이거든요. 그쪽 사람은 외지인들은 저희들을 보고 한번 그럴 겁니다. 너가 알아서 해놓고 왜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너 스스로 왜 책임지지 못하느냐 그런 표현을 쓸까 싶어서 겁이 나는데 어쨌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환경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안강은 이미 안강업이 감당할 수 있는 양 이상만큼 지금 책임짓고 고통을 또 감내하고 있는 곳이 안강입니다. 책임짓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곳에 또다시 더 큰 것을 넣어가지고 더 책임절하라고 하는 것은 안강 음미 뿐만 아니고 안강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용납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그건 아마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저 일족들이 안강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게 안강이 너무 갈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강뿐만 아니고 강동도 모르고요. 여기 오신 어른들께서는 다 제일 큰 걱정이 안강이 갈라지는 것 어릴 때 우리 안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한마음으로 있었는데 지금 갈라진다는 것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 조속한 시간에 결단을 내려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시고 찾아가십니다. 우리 안강에 제일 어르신들인 문종이 대표님들께서 저희 시청까지 찾아오셔서 좋은 말씀 진짜 감사드리고 또 이런 또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류공단의 환경문제는 우리 시청으로 와서는 오랫동안 사실은 홀물이를 낳는 그런 사안인데 제가 보니 첫 단추를 잘 못 낀 바람에 이렇게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정 폐기물 업체가 여러 개 들어와 있고 또 비록 폐기물 처리 업체는 아니지만 각종 각종 부산물 코스포스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물류를 빼내는 그런 대형 공장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내 임시의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또 산업 폐기물 처리장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법제국가니까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당국은 그 위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산업 폐기물 처리장 지정 폐기물 다릅니다.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병원 의료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소각하고 처리하는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산업 폐기물은 산업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건설 구자재라든가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그 권한이 그 허가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규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구 지방 환경청에서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어요. 환경성 검토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 창원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 환경청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좀 가능하면 빨리 의견을 달라 의견을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어쨌든 우리 안강 음민들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빨리 종식을 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아직 1월 25일 날 검토 수료가 갔는데 아직 판단이 안 됐잖아요. 자기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또 다른 기관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또 검토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거기서 나오는 침술소라고 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폐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술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인지를 환경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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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저 시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판단이 기존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경적이라는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결론을 낼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의 오늘 의견을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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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